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한 제조사 캔맥주를 마트 두 곳에서 샀습니다. 가격은 같은데 하나는 375ml이지만 다른 하나는 370ml로 5ml가 적습니다. 맥주 원료 보릿값 상승을 이유로 제조사가 4월 이후 생산한 용량을 줄인 겁니다. 네, 섭섭하다고 해야 되나? 섭섭하다는 생각이 조금... 오렌지 원의 가격 인상 여파로 과즙 100% 오렌지 주스는 과즙 함량이 20% 줄었고 국내 젤리 시장 점유율 1위 제품도 감량을 시작했습니다. 언뜻 보면 포장지도 가격도 같은 젤리 제품인데요. 지난 4월과 5월 각각 제조된 두 제품 무게를 재어보니 정확히 20g 차이가 납니다. 값은 그대로 봉지당 5개씩 덜 넣어 가격 인상 효과를 누리는 겁니다. 용량 변화를 공지한 곳도 있지만 상당수는 은근슬쩍 내용물만 줄였습니다. 현행법상 고지 없이 용량을 줄여도 포장 표시와 일치하면 문제가 안 됩니다. 줄어드는 걸 그러면 어떻게 규제나 제재할 방법이 있냐, 그거는 없는 것 같아요. 소비자가 잘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표기 방법은 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기업 홈수 가격 인상에 불경기 소비자 장바구니는 더욱 가벼워졌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뭐 사실 반한 느낌이네요. 반한 느낌이 있겠어요. 소비자 탐사대 고승현입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